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나가고 나면 제가 전부는 다 읽을 수 없지만 시간 날 때 신문의 칼럼처럼 이렇게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가 하는 게 궁금하기 때문에 들여다보는데 오늘 이 내용은 한 분께서 이런 글을 남긴 겁니다. 홍 박사님 저는 부삼 사는 시민입니다. 20일 전에 박사님 방송을 보고 이번에 두 번째 봅니다. 왜 부정선거를 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을 것이고 왜 또 윤 정권은 알면서 덮는 것인지 국민은 이해가 안 됩니다. 박사님께 설명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굳이 방송을 하지 않더라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이 질문을 받고 내가 한번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라도 드리는 것이 도리인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질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왜 합니까 대통령은 왜 덮는 겁니까 이 시청자분의 말씀 부산 사는 시민이라고 밝히신 분의 말씀에 핵심은 두 가지 질문이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왜 합니까 김정은은 독재를 왜 합니까 러시아의 푸틴은 왜 독재를 하죠 부정선거를 왜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하려면 뭐 그냥 간단하게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답이 의외로 쉽게 나올 것 같거든요 인간은 선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인간 본성의 기본은 악하지 않습니까 악하다는 이야기는 완장을 차면은 타인의 재산과 자유와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욕심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인간은 악한 존재입니다 그 악하다는 이야기에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선거 부정을 통해서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장기 집권을 할 수가 있으면은 헤아릴 수 없고 청량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검은 보화를 손에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선거를 하는 겁니다 독재자들의 이름들 뭐 짐바브웨어든지 아니면 뭐 아프리카의 이름들 전후에 독재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런 독재자들은 뭐 푸틴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관된 것은 인간은 항상 나와 타인 우리와 그들로 나누고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타인을 약탈하거나 수탈하는 겁니다 그나마 좋은 시절에 나가지고 그걸 선거로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기 때문에 고마움을 모르지만 완장을 찬 사람들의 수탈과 여러분 약탈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심하게 안 당한 거죠 부정선거 왜 합니까 간단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인간은 항상 나와 타인을 구분하고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고 우리가 잘 해먹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들 구분하고 다른 사람을 수탈하지 않습니까 약탈하거나 그것은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정책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약탈하는 거죠 세금의 이름으로 준조시의 이름으로 그렇게 약탈하는 겁니다 그 체제가 완전히 완벽하게 여러분들 구축이 된 겁니다 그게 4월 10일 총선의 의미인 겁니다 인간의 사악함이 완장과 만날 때 어떤 파열음이 날 수 있는 걸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아주 정확하고 예리하게 파악했던 사람이 미국의 건국이나 미국의 헌법을 만든 건국의 아버지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유럽의 폭정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인간이란 자체가 어떻게 생겨먹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냥 연방제로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연방대통령이 있지만 연방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못하게 주를 50개 51개를 잘라가지고 주에 또 대통령을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견제되지 않으면 폭정으로 치다 들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유럽에 여러분들 이민을 해온 신세계로 여러분들 신대륙으로 이민을 해온 미국의 건국과 아버지들이 훗날 미국인들에게 남긴 가장 큰 여러분들 선물이 바로 연방제 선물인 거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연방대통령이 되든 뭐 함부로 못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부정선거 해먹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해먹기 위해서 우리끼리 해먹기 위해서 우리끼리 해먹기 위해서 뭡니까 또 외세와 결탁을 할 겁니다 그 외세는 중국 공상당이 되겠죠 외세가 여러분들 요구하는 이익을 받아들인 대신에 이 땅에서 여러분들 선거를 장악한 자들은 본인들과 본인 가족들과 본인의 일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서로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월 10일 총선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닌 겁니다 그냥 하수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갖고 노는 겁니다 원하면 인기 보장해 주고 아니면 인기 보장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죠 대통령은 왜 덮는 겁니까 부산시민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부산시민의 여러분들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왜 덮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왜 덮는다고 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의적이고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게 실존하는 인간인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간은 그래서 안 된다 어떻게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당위의 인간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인간에 대한 요구조건이지 실제 사회에서 움직이는 인간은 자기 이익에 굉장히 충실한 존재인 거죠 대통령이 왜 이런들 부정성을 덮는 겁니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죠 본인의 안의를 위해서 그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아니네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을 때는 대통령과 묵시적 계약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여러분들 대리인이고 국민이 주인이니까 주인의 이익에 충실하게 대리인이 활동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인 대리인 문제와 마찬가지로 주인의 바람과 관계없이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전형적으로 경제 경영학에서 오랫동안 고전적인 주제인 주인 대리인 문제하고 착하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주인들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원하는데 대통령은 본인의 이익과 자신의 안의를 위해서 국민을 팔아먹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게 합니다 그럼 자기 이익이라는 것이 뭐냐 초창기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침묵하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책이 잡혔거나 아니면 덕을 봤거나 그런 이론들이 분분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안의를 위해서 철저하게 행동해 오신 분인 겁니다 국민들이 다음에 죽건 그 후손들이 노예가 되든 본인들은 알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가 나옵니까 내가 동갑내기지만 윤 대통령과 남자치고 진짜 무책임하고 여러분들 무능력한 인간이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 어떻게 그렇게 없을 수가 있냐 내가 1960년생으로 대통령을 볼 때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당신 그렇게 여러분들 무책임할 수가 있냐 당신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 민족과 이런 후손들이 노예가 되느냐 자유민이 되느냐 달려있는데 당신이 부정성을 깔아뭉개 가지고 그럼 당신이 왜 부정성을 깔아뭉개냐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깔아뭉개인 거죠 그럼 공부하사님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깔아뭉개인 겁니까 초창기에 선거 부정을 깠으면 원천적으로 대선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 했든지 간에 선거에 이러면 240만 표를 이러면 더 집어넣은 게 밝혀지게 되면 그러니까 선거를 다시 해야 하게 되는 거죠 선거를 다시 하기는 싫은 겁니다 나는 이미 대통령을 먹었으니까 국민들이 노예가 되든 그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뭘 보는 거 아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정치검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에서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 같으면 절대 여러분들 내가 재선거를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나갔을 겁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 자신이 원래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뭐죠 하수인이 돼가 여러분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방으로 쳐넣은 것이고 그 수족들이 뭔가 양성대를 쳐넣은 것이 이종위를 쳐넣은 겁니다 본인이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본인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대통령이 이미 된 거고 백성들이 노예가 되든 후손들이 노예가 되든 무슨 관계가 있나 이야기 난 대통령 해붓고 역사의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냥 뭐 추론이나 이런 게 아니고 대단히 이론적인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가방권이 좀 길기 때문에 사회현상을 볼 때 그냥 시류의 편성에 해석을 안 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선거 부정을 깔아놓은 것은 주인 대리인 문제와 자기 이익에 충실한 인간적인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부정선거를 왜 하냐 해먹기 위한 거다 그것도 다 여러분 이론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정리정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홍준표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왜 덮는 겁니까 그런 의문을 가진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다 자기 중심적이 자기 이익에 충실한 거니까 선거 부정을 여러분 깔아뭉개야 본인 정치를 계속할 수 있으니까 선관위하고 여러분들 잘 함께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깔아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민경욱 전 의원이 여러분들 저렇게 고생하는 거가 밝혀지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라가 골로 가든 나라가 망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한 번 더 해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이름 젊은 병사들이 전쟁 치르는 걸 보면 정말 다른 나라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 너무 다른 나라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부산 시민께서 질문을 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하나 더 하면 부정선거 해결이 왜 어렵습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어렵냐 선거 부정은 공공제입니다 공공제 사적 재화가 아니고 공공제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투자 결정을 하시거나 소비지출을 하시거나 돈을 쓸 때는 아껴 씁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최선을 다하죠 왜 자기가 내린 결정이 바로 비용과 편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공공제는 5천만 여러분들 백성들이 함께 내리는 집단적 선택이기 때문에 항상 무임승자 비용은 다인이 치르고 혜택은 자기가 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 가운데 대부분 부정선거 알 겁니다 그리고 자기 본업이 이름 정치기 때문에 한두 분 정도는 공병호 tv를 본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보내준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러나 공공제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면 좋지만 내가 비용을 치르기는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런 바짝 엎드린 겁니다 민경욱이 완전히 이런 박살이 나더라도 아무도 뭡니까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민경욱 네가 그냥 분신 자살해라 우리는 가만히 있을게 네가 분신 자살해라 이끌어달라 공병호 네가 나서서고 고소고발도 하고 연구도 하고 별짓을 다 해달라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게 지금 조선사람들 모습인 겁니다 그 모습은 하나도 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선거 부정을 해온 사람들은 정확히 아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대들지 않을 거라는 것을 국힘 사람들이 대들지 않을 것을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찍소리 하는 것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겁니다 해결되기 어려움은 뭐냐 그냥 노예민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말만 노예라고 이야기 안 한 겁니다 지금 한국에 식자층을 다 입 다물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엊그제 복구일 여러분들 소설가 조차도 뭡니까 나이가 드시고 그동안 명쾌한 이야기를 해 온 사람들도 4월 10일 총선에 입 다물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덮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덮인다는 이야기는 뭔가 아니까 한국이 골로 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한국이 완전히 골로 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 끝이 어딘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곧바로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일당 지배 체제가 완성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 완성시키는 데 윤 대통령도 부역을 한 것이고 그 부역의 대가로 본인이 임기를 보장받겠죠 임기를 그 대신 전부를 다 넘기는 겁니다 그럼 이완용이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야기죠 고정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아닙니까 전별금 좀 받고 나라 넘기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나는 편하니까 다 이름도 다 죽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뭐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떠드는 사람하고 달리 제 이야기는 대단히 논리적이고 이론적 배경을 갖고 이런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내다보는 겁니다 선거 부정은 해결될 가능성이 아주 어려운 주제다 이변은 국민들이 저항을 하는 건데 그 저항도 보통 저항이 아니고 세계 저항을 하는 건데 그게 한국당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보는 겁니다 자 이 보시면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조금 더 나가기 전에 이제 선거 방송 한 시간 한 반 두 시간 정도 했네 두 시간 정도 했으니까 제가 체력이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정도 이제 선거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분위기를 쇄신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선거 방송은 대개 한 여섯 주제 일곱 주제 전에서 이제 끊으니까 하고는 또 내일 여러분들 선거 방송을 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학습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2부 방송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이런 간단하게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덕영 감독이 말한 건국전쟁 그동안 이제 여러 번 소개 드렸는데 김덕영 감독이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드시려면 본인이 대본도 작성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영상 제작을 하면서도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직접 만드시는 분이니까 글 쓰는 제조가 굉장히 또 뛰어나네요 그래서 이 건국전쟁을 이제 활자로 한 번 정리정돈한 책이니까 또 완전히 다른 그런 이 영상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부분에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덕영 감독이 말한 건국전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니까 여러분 한 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